저의 목욕을 띠드코였고! 럭이다! 그러면 밥과 손에 먹는다. 럭다리 들으면 눈에 띠드코여 인사하시기 진짜 맛있다. 처음에 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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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내가 사귈 먹었지. 프리플 오이는 냄새가 나. 오오오오오. 예쁘다. 연속 저희가 진짜 잔향이 좋아서 네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몸에서 뿌려보시는 거 추천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짧은 무가 있다 미니 에스프르스 미니 에스프르스 미니 에스프르스 미니 system 미니 counselors 미니劈 미니 매울 미니op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찹쌀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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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청양고추를 사용하고요 볶음젤리 청양고추를 익어서 뜨거워 눈빛 젤리 안녕하세요. 소금에 설탕을 기름에 불을 제거해 주세요. 채소를 넣어서 소금을 넣어요. 도전 마늘 쌀가루를 뿌려줍니다 계란 계란물 계란 계란물 계란 계란 계란이 계란물 계란말 nurses 계란말자 마늘을 갈라 마늘에 달아놀고 스프레를 넣어 소금 불닭소금 쌀고 15분онов 맛있겠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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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이 작으니까 7개 넣었습니다. 고춧가루 충분해요. 껍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제거할게요. 기름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얹으면 되니까 고춧가루 진짜 잘 먹어서 굳이 필요해요. 샤크팡을 껴 당겨서 간장 소시키 간장 간장 냉동실에 골고루가ute 간장에 소주 간장 설탕 이 정도 양념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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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않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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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c 칼국수 미니 против 소금 마늘 고춧가루 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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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그리고 소금 소금 7 80 . 주의 나와 음 음 맛있다 여기 코 여기 손 이쪽 손 이번 달 쇼핑 하울이에요 5월에는 신발을 좀 많이 구매했네요 구찌 로퍼는 이렇게 뒤꿈치 접어서 신는 용인데 아직 한 번도 게시를 안 했답니다 이렇게 꾸겨 신고 싶어서 꾸겨 신어도 되고 이렇게 다시 펴 신어도 되는데 로퍼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 구입했고 그리고 얘는 빈티지 샤넬 로퍼인데 너무 예쁘죠 되게 상태가 컨디션이 좋더라구요 38 사이즈인데 제가 오른발이 좀 커요 245 라서 오른발에 맞추려고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신어봤는데 딱 맞더라구요 아주 잘 맞아요 이거는 역시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고 되게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제가 향수를 두 개나 샀어요 새로 이 향이 출시됐더라구요 로즈 향이긴 한데 장미의 모든 걸 이파리부터 줄기까지 다 향이래요 근데 너무 좋아서 잔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구매했어요 논픽션에서 원래 제가 샹탈크림을 쓰는데 이 가이악 플라워도 너무 향이 좋아서 하나 더 구입했어요 이것도 너무 좋아서 여름에 잘 쓸 것 같아요 샹탈크림은 약간 가을 겨울에 쓰고 싶다면 가이악 플라워는 좀 여름에 쓰고 싶은 향이에요 브릴피스에서 귀걸이를 샀어요 피어싱 되어 있는 제품으로 샀어요 되게 예쁠 것 같죠 벌써 5월에도 이렇게 쇼핑을 집에 앉아서 많이 많이 했네요 참 나 오늘 하울 끝 친구들 오늘 백일잔치 우리끼리 하는 백일잔치 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요 귀엽게 케이크 스탠드도 가져가서 이렇게 이쁘게 한번 꾸며보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녀올게요 손이 예쁘다 안 더워? 너만 더워? 너만 더운 것 같아 어 나 더워 난 안 더워 안녕 귀여워 귀여워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으 아 이뻐 아 이뻐 학위도 고구마 줄꺼? 고구마 먹을래? 고구마 줘? 오늘 저녁은 따띠삼겹에 간단한 삼겹살 세트를 주문했어요 계란찜도 사고 그리고 집에 있는 오이고추 휴일 저녁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삼겹살이 구워서 옵니다 밥 두 동이랑 저는 곡 빼기 시켰어요 일해야지 숙제로 가득 찬 인생이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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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네 우리 엄마한테 앉아. 아, 좋아. 우리 먹고 씻으면 안 돼? 맞아, 그래야겠어. 그치. 내가 엄마 셀 때까지 있었는데, 좀 있다가. 안 잤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를 눌러놨어. 그래서 손을 떼니까 눈을 뜨면서. 왜 일어났어? 더 잘 되겠더니. 안 잤대. 맨날 안 잤대. 안 잤어? 할머니는 맨날 안 잤대. 안 잤어? 잘 data. 같이 만든 날의 새끼. 둘. 둘. 둘을 접으면 더 났다. 둘. 둘. 크리스마스 설탕 양념장 다 먹기좀 잔을 잘 안하고 잘 안 먹어줍니다 그럼 첫번째, 숟가락과 숟가락을 잘 올려줍니다 다시 만들어볼게요 숟가락은 썰어서 숟가락도 잘 올려줍니다 숟가락도 잘 올려줍니다 숟가락도 잘 올려줍니다 숟가락은 잘 올려줍니다 숟가락은 수박이 잘 올려줍니다 숟가락은 5분 정도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에 따른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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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고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